기간조입니다. 내일 10문제씩 가벼운 마음으로 따라오세요. 반드시 합격합니다.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좋아요 눌러주세요. 특수 구강간호 대상자는 구강간호를 특수하게 해줘야 된다? 굉장히 불편한 사람이겠구나 정도 알고 보기 보세요. 1. 인후통으로 인한 편도선 절제 환자 2. 당뇨 환자 3. 미음 시기를 하는 위절제 수술 환자 4. 의치를 하고 있는 노인 환자 5. 폐렴으로 인한 기간지 삽관 환자 정답 뭘까요? 몰라도 한번 찍어보세요. 편도선 수술했어? 당뇨야? 노인 환자야? 뭐 미흥 먹고 있어? 어느 정도 정상적인데 폐렴인데 기간지를 삽관했어? 비위관 영양하고 있어? 이런 환자가 구강간호 대상자가 아닐까? 정답 5번입니다. 몰라도 이렇게 찍는 게 실력이에요. 특수 구강간호를 받아야 되는 사람은 누굴까? 일반적인 구강간호는요. 입원하고 있는 환자일 수 있죠? 뭐 일시적으로 손을 못 쓴다거나 뭐 수술해서 의식이 명료하지 않다거나 요런 경우인데 특수한 경우는요. 비위관을 하고 있다. 또는 마비가 된 환자야. 안면마비, 편마비. 또 산소효법을 받고 있어? 뭐 코와 입을 막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의식이 없어. 이런 경우는 특수 구강간호를 한다. 굵게 가세요. 굵게.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요. 그것에 대한 해답을 교과서에서 발췌해서 읽으면 가장 좋은데 교과서가 6권이죠? 총 과목이 21과목이죠? 이 문제가 기본간호의 어느 파트에 있을까? 여러분이 찾아서 역으로 가는데 시간이 정말 많이 걸려요. 정확하게 발췌해가지고 해설 찾으려면요. 하루 종일 걸리거든요. 제가 국가고시 볼 때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요렇게 비법서를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 비법서 신청 기간이에요. 고정 댓글에 링크 있으니까요. 문제도 푸시고 수시로 보면서 국가고시 지금 기출이 어떤 유형으로 나오는지 제가 다 정리해놨잖아요. 그렇게 해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의식 환자의 특수구강간호시 간호보조활동으로 오른 것은 구강간호 후 입안이 남아있는 물기를 닦아낸다. 물론 보기 5개 중에서 가장 근접한 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무의식 환자야 입안에 물기가 많이 남아있어. 어떻게 돼요? 귀도 막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물기를 닦아낸다. 이런 것들도 답이 됩니다. 또 무의식 환자에게 구강간호를 제공할 때 올바른 체위는? 구강간호 할 때 당연히 양치하거나 할 때 상체를 올려주는 게 좋잖아요. 우리가 밥 먹을 때, 구강간호 할 때 또는 대소변 볼 때 호흡이 곤란할 때 상체를 올려주는 체위가 가장 좋죠. 의식이 없는데 상체를 올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고개라도 옆으로 돌려서 치기, 고개를 옆으로 돌려라, 상반신을 약간 올린 자세 뭐 이런 것들인데 흡인 방지를 위한 자세가 필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굵게 가면서 세부사항을 보셔야지 그 전체적인 의미를 모르는 상태에서 막 달달달달 외울 수는 없거든요. 무의식 환자의 구강간호는 과산화수소나 붕산수를 사용한다. 입술에는 뭘 발라? 바셀린, 미네랄, 오일을 바른다. 구강간호는 입술간호와 입안간호가 나뉘어진다 이거예요. 과산화수소는요? 구강간호에 가장 많이 쓴다. 혓바닥에 백태가 많죠? 그럼 구치의 원인이 되죠? 이런 것을 제거하는데 과산화수소가 효과적인데 원액을 쓰지는 않는다. 물하고 희석한다? 물이 4배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특수구강간호에 사용할 수 있는 용액 입안에 어떤 용액을 사용할 수 있냐? 붕산수, 중조수, 과산화수소, 생리식염수, 글리세린은 입술을 바르는 거고요. 클로로헥시린 원액을 희석해서 사용합니다. 클로로헥시린 같은 말로 헥사메린이에요. 임플란트 수술하신 분들 핑크색 가그렉 같은 거 바른 거 있죠? 이게 바로 그겁니다. 소독액의 문제에서 직전국시에 뭐 나왔어요? 이 점막 소독에도 클로로헥시린을 쓸 수 있다. 이런 거 나왔습니다. 이 국가고시에 나왔던 패턴 그리고 이것에 관련된 이론 이 키워드에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다 알아서 공부하기가 어렵잖아요. 몇 년 동안 추리고 수정, 보완한 게 바로 비법서입니다. 비법서 저는 만드는 데 어려웠지만 여러분은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되잖아요. 꼭 활용하셔서 좋은 점수로 합격하시길 바랄게요. 24시간 소변 수집 중인 환자에 대한 간호로 오른 것은 문제를 보고요. 딱 머릿속에 떠올라야 될 게 있습니다. 굵게 가세요. 24시간 소변 검사 첫 소변 싹 다 버리고 나머지 끝까지 다 모은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쵸? 1. 마지막 소변은 버린다. 버릴 리가 있나요? 2. 중간에 흘렀어도 그냥 받는다. 그냥 받겠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다. 3. 첫 소변은 버리고 마지막까지 받는다. 첫 소변만 싹 다 버리고 마지막까지 받는다. 이거 맞는 것 같은데 4. 중간 소변을 받는다. 일반적인 소변 검사에서 중간 소변을 받는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5. 방광을 완전히 비우고 물 한 컵 마시고 다시 나오는 소변을 수집한다. 뭔가 이상하죠? 정답 뭐예요? 3. 첫 소변 버리고 마지막까지 싹 다 받는 게 24시간 소변 검사예요. 24시간 소변 검사 첫 소변은 전부 버린다. 첫 소변이라는 게 뭐예요? 아침 6시부터 내일 아침 6시까지 24시간 소변 검사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첫 소변 한 30초 쐈어? 이거 싹 다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24시간 소변 검사예요. 일반 소변 검사는 소변 길이가 한 30초야 앞에 한 5초는 버리고 중간부터 받는다. 하지만요. 24시간 소변 검사는 첫 소변을 싹 다 버린다. 전부 버린다. 몽땅 버린다 이거예요. 첫 소변은 전체를 다 버리고 두 번째 소변부터 다음날 마지막 소변까지 완전히 다 모은다. 이게 24시간 소변 검사예요. 24시간 동안 소변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무슨 염증이 있는지 뭐 있는지 검사하는 게 24시간 소변 검사 아니겠어요? 그래서 체뇨 중 2라는 표시를 달아둡니다. 왜? 까먹어서 안 모으면 안 되니까 수집 중 흘렸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다시 24시간 해야 됩니다. 24시간 소변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런 문제에 나오는데 소변 수집 중에 소변을 버렸다면 깜빡 잊고 버릴 수 있죠? 처음부터 다시 수집해야 된다. 이런 것도 국가고시에 나오는 거예요. 첫 소변을 싹 다 버린다. 이런 게 나오기도 하고요. 중간에 흘렸어 버렸어 안 모았어 처음부터 다시 수집한다. 이런 게 나옵니다. 높은 수준의 소독이 요구되는 경우로 오른 것은 소독 문제 꼭 한 문제씩 요즘에 나오고 있어요. 높은 수준의 소독이래요. 멸균이 아니라 소독이래요. 1. 체온계 2. 청진기 3. 후두 경 날 4. 대변기 5. 심전도 기계 정답 뭘까요? 3번 후두 경 날입니다. 높은 수준의 소독 체온계 청진기 대변기 심전도 이거 우리 몸 그냥 밖에서 하는 거잖아요. 살갓 위에서 그래서 그냥 적당히 소독만 하면 되지 높은 수준까지는 아니다. 후두 경 날 후두에 넣는 경 거울 후두 검사에 넣는 거울이죠. 좀 입안에 들어가니까 소독이 좀 높은 수준이면 좋겠다. 이렇게 찍을 수도 있고요. 우리 교과서에 이런 화면이 있습니다. 고위험 기구 준위험 기구 비위험 기구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바로 2020년 제가 시험 봤던 국가고시에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평소에 후두 경 날 이게 뭔 소리야 학생들이 좀 멘붕에 빠졌었는데 사실 문제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 국가고시는요. 여러분이 다 아는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생소한 거가 막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멘탈 나가가지고 다 틀리지 마시고 찍어서 맞힐 수 있습니다. 찍는 것도 실력이거든요. 여러분 보기를 보고요. 다섯 개 중에서 가장 정답에 근접한 것을 찾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내가 모든 걸 알고 100문제를 다 풀겠다. 105문제를 다 풀겠다. 이거는 여러분의 자만이고 오만이에요. 고위험 기구 딱 봐도 고위험 무균해야 된다. 멸균해야 된다. 몸을 뚫고 들어가는 거 수술하고 막 개복 수술했어. 이러면은 사람 몸에 그 균 들어가면은 폐혈증 걸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멸균해라. 굵게만 가세요. 어떤 게 있을까? 수술 기구 있겠죠. 그리고 요로 카테타 요로 가면 되지 않게 외과적 무균술 해야 된다. 완전히 멸균 무균해야 된다. 이런 거 기억나시죠? 그냥 한번 읽어드릴 게 편하게 들어보세요. 뭐 자궁 경부 큐렛 왜냐면은 그 큐렛에 세균 묻어있으면은 자궁 안으로 깊숙이 균 들어가잖아요. 몸을 뚫고 들어가는 위험한 수술 같은 거는 멸균해라.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게 바로 고위험 기구입니다. 준위험 기구 후두 경날 입안에 들어가는 거 또는 뭐 식도 검사하는 거 내시경류 카테타 같은 거 집어넣잖아요. 기관지 내시경 대장 내시경 요런 것들 그렇게 위험하진 않지만 높은 수준의 소독을 하던지 멸균을 해라 이거고요. 비위험 기구 위험하지 않대요. 대소변기 혈압 측정기 청진기 심전도기 이 몸 그냥 위에서 혈압기 솔직히 집에 있는데 저 한 번도 안 닦았어요. 병원에서는 사실 양심 있으면 알코올 소모라도 좀 닦아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잖아요. 세균이 드글드글 합니다. 낮은 수준의 소독으로도 사람이 크게 문제가 없다. 이게 비위험 기구예요. 고위험 기구 세균의 압포를 포함한 그 균의 씨앗이죠. 이런 미생물도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 멸균 상태로 구매하거나 의료기관에서 멸균을 계속 처리를 해라. 고압증기 멸균에 넣을 수 있잖아요. 준위험 기구 중간 정도로 위험하다. 높은 수준의 소독이나 멸균에도 좋다. 비위험 기구 그냥 소독 정도만 해라. 주기적으로 소독해라. 이겁니다. 요즘에 소독 문제가 많이 나와서 한번 짚어드려봤어요. 이런 이론이 다 비법서에 넣어져 있습니다. 검사에 대한 간호보조 활동으로 오른 것은 1. 대변은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검사실로 보낸다. 2. 요추천자 후 4시간 동안 자의를 취해준다. 3. 정맥으로 채취한 혈액검사물은 바로 검사실로 보낸다. 4. 객담 검사 시 객담은 늦은 저녁에 받도록 한다. 5. 복수천자 시행 전에 배설 도뇨를 금지한다. 정답은요? 3번 정맥으로 채취한 혈액검사물은 바로 검사실로 보낸다. 이게 가장 적합하죠. 검사하면은요? 즉시 보낸다. 지연되면 냉장보관한다. 이거잖아요. 1. 대변을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검사실로 보낸다? 그냥 바로 보내면 되죠. 지연되면 냉장보관이에요. 요추천자 후 4시간 동안 자의를 취해줘요. 요추천자 후에 앙하위 똑바로 머리와 다리를 수평으로 눕힌 자세를 하죠. 요추천자 시행 시의 자세는요? 새우 등 자세이다. 요거 헷갈릴 거 있어요? 맨날 나오잖아요. 요추천자 시행하는 자세 등을 구부려 새우 등 자세 끝나고 나서 똑바로 누워 앙하위 이거죠. 객담 검사 시 객담은 굿모닝 객담 굿모닝 객담 이른 아침 첫 객담을 받아라 했어요. 침을 받는 게 아니라 가래를 받는 거죠. 굿모닝 객담 굿모닝 기초체온법 기억나시나요? 인과 출산이죠. 굿모닝 기초체온법 기초체온 아침에 눈을 떴는데 체온이 높아 아 그러면 나 배랑기인가? 하고 피임을 해라 이거였잖아요. 또 복수천자 시행 전에 배설 도녀를 금지한다. 배설도 하고 도녀도 해서 천자를 뽑는 것이 좋아요. 복수천자는 배에다가 하는 거기 때문이죠. 단순 안면 산소 마스크에 대한 관리로 오른 것은 단순 안면 코와 입에 산소를 주는 마스크예요. 습기가 많이 차겠죠. 1. 귀 뒤에 거즈나 패드를 댄다. 2. 마스크를 턱에서 코방향으로 씌운다. 아래서 위로 씌운다는 얘기죠. 3. 마스크에 습기가 찼을 때 파우더를 뿌려준다. 4. 환자에게 앙하위를 취해준다. 5. 산소로 인한 눈의 자극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의 눈 쪽 부분을 헐렁하게 해준다. 정답은요. 1번입니다. 귀 뒤에 거즈나 패드를 댄다. 여러분 마스크 껴보세요. 귀 안 아프나요? 아프죠? 보통 이렇게 마스크 끼고 있으신 분이 의식이 없어요. 아프죠? 그럼 습해지죠? 물러지죠? 욕창 생기죠? 거즈나 패드를 댄다. 나쁘지 않은 답이에요. 2번은요. 마스크는 코를 딱 맞추고 입으로 끼는 거. 턱에서 코방향이 아니라 코에서 턱 쪽으로 씌우는 게 좋다. 또 마스크에 습기가 차면 건조시켜줘요. 문과 이렇게 닦아줘야 되죠? 파우더를 뿌리지 않는다. 환자에게 앙하위를 취해준다? 상체를 살짝 올려주는 게 좋아요. 산소로 인한 눈의 자극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눈 쪽 부분의 마스크는 꽉 맞게 해주는 게 좋죠. 이런 문제도 있어요. 가장 높은 농도의 산소를 투여하기 위해 준비해야 되는 물품은 비제호흡 마스크다. 저농도 강추, 강, 비강캐늘러, 추, 벤추리 마스크. 이거는 저농도니까 나머지가 고농도인데 가장 높은 농도는 비제호흡 마스크라는 거. 단순 안면마스크로 산소요법을 받는 환자 간호보조활동은 이런 문제도 나와요. 비슷비슷하지 않나요? 두세 시간마다 마스크 안쪽을 마른 거즈로 닦고 피부를 말려준다. 건조시켜준다. 이 습기가 차잖아요. 입에서 입김 나오니까. 비강캐늘러를 이용한 산소요법 시 오른 거? 비강캐늘러는 코에 담아만 산소 주는 거잖아요. 그쵸? 입을 다물고 코로 숨을 쉬게 격려한다. 그래야 코에 산소가 들어가니까. 또는 비강캐늘러 하고 있는 사람은 입이 자유로우니까 밥을 먹을 수 있다. 이런 문제들도 나옵니다. 마스크의 종류 비강캐늘러, 비강카테터 같은 말입니다. 가장 흔히 사용한다? 코에다가 산소 주는 거 비일비재하다? 가장 흔히 사용한다? 그 비일비재 자주 쓴다? 이 비는 아닙니다. 비강캐늘러는 코비자예요. 하지만 동음이의어로 연결할 수 있잖아요. 가장 흔히 사용하는 거 비일비재하다? 비비 비강캐늘러 이렇게요. 입을 다물고 코로 숨을 쉬어라. COPD 환자 만성폐질성 폐질환 환자 저농도 산소를 주래요. 고농도가 나쁘대요. 단순 산소마스크 안면마스크 코와 입을 덮죠. 습기가 많으니까 어떻게 마른 거즈로 닦아주고 습기를 좀 잘 말려줘라. 이거예요. 피부가 손상될 수 있으니까 말하기, 식사 불가능하죠? 입에다가 산소 주니까요. 또 부분재호흡마스크와 비재호흡마스크가 있는데 고농도, 가장 높은 고농도 비재호흡마스크라는 거. 벤츄리 마스크 COPD 환자에게 주로 사용한다. 벤츄리 마스크 벤츄리 마스크 저농도의 산소 뭐 저농도 COPD 환자는 비강캐늘러 벤츄리 마스크 다 한다. 저농도 강추 비강캐늘러 벤츄리 마스크 강추 저농도라는 거예요. 고농도의 산소는 단순 산소마스크 그냥 안면마스크 비재호흡마스크 다 고농도예요. 복수천자 체위로 오른 것은 배에서 물 뽑는데 앉아서 뽑는다? 이거 딱 이미지로 머리에 기억하세요. 1. 보기 2. 좌위 3. 절서기 4. 슬윙이 5. 심스위 정답 뭐예요? 너무 쉽죠? 좌위 또는 반자위 앉아서 배에서 물 뺍니다. 보기 엎드렸는데 배에서 물 어떻게 빼요? 절서기 쇠서기 절서기 산부인과 자세죠? 슬흉이 제가 이 말을 하면 머릿속에 탁 이미지 떠오르셔야 됩니다. 월경통 완화 자세 또 심스위 좌측 심스위 관장 자세 수동적 관절 범위 운동 시 고관절의 운동요법으로 오른 것은 1. 발가락을 오므렸다 폈다 한다 2. 발가락을 위로 올린다 3. 발가락을 오므린다 4. 양쪽 발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돌린다 5. 한쪽 무릎을 굽힌 후 반대쪽 다리를 들어 올린다 정답 뭐예요? 5번입니다. 고관절이에요. 고관절이 이 골반 뒤쪽인데 발가락? 발가락 발가락? 발가락을 깔짝거린다고 고관절 운동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무릎을 구부리고 반대쪽 다리를 들어 올린다? 몰라도 찍을 수 있습니다. 찍는 것도 실력이에요. 전기적 흐름을 통해서 인체의 활동 상태를 알아보는 검사는 전기적 흐름 여기서 답 딱 나와야 되죠. 1. 심전도 2. 자기공명검사 3. 컴퓨터 단층 촬영 4. 엑스레이 5. 초음파 정답은요? 심전도입니다. 심전도 검사 2KG라고 하죠. 전기적 흐름을 통해서 인체의 활동 상태를 알아보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심전도 검사를 위한 간호보조 활동으로 오른 것은 검사실 오기 직전에 담배 피웠는지 확인한다.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기간지경 검사 4시간 이상 금식한다. 자기공명검사가 뭐예요? 이게 바로 MRI죠. 검사실 들어가기 전에 금속물질 제거해야 돼요. 뭐 귀고리 목고리 브레이지어까지 제거하죠. 화장도 지우래요. 왜? 실제가 아닌 허상까지 만든대요. 조형제를 사용하지 않은 자기공명검사 MRI MRI는 조형제 쓰나요? 안 쓰나요? 안 씁니다. 자기공명검사 MRI 조형제 쓰지 않아요. 여러분 병원 가서 MRI 찍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조형제 안 쓰요. CT는 조형제 씁니다. 임신 초에는 뭐 엑스레이 MRI 주의해야겠죠. 그래서 MRI 찍을 때 금속 장신구 제거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MRI 검사 전에 입원 환자에게 소음이 날 수 있으니 검사용 귀마개나 헤드폰을 착용하기 도와드릴게요. MRI 찍으면 그 안에서 움직이지도 않아야 되지만 한 30분 삐익 소리가 나요. 그래서 공황장애 있으신 분들 검사 못하죠? 귀마개나 헤드폰을 착용하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몸에 진짜 쥐 나잖아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상식으로도 풀 수 있어요. 하지만 국가고시는 상식보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대로 푸시는 겁니다. 일단 소리가 나니까 귀마개나 헤드폰을 준다. 또 화장도 지워라. 금속 물질을 제거해라.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침상 안정 시 낙상 예방 간호로 오른 것은 낙상 너무 중요하죠. 다치기 전에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1. 침상 난간을 내려놓기. 굴러떨어지겠죠. 2. 침상을 허리 위치보다 높여주기. 3. 이동바퀴를 언제나 풀어두기. 4. 낙상 주의 팻말 표지 붙이기. 5. 환자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탁상 두기. 정답은요. 낙상 예방 간호예요. 4. 낙상 주의 팻말 표시를 붙인다. 뭐 이건 나쁘지 않습니다. 침상 난간을 올려놔야 환자가 굴러떨어지지 않고요. 허리보다 침대가 낮은 게 떨어졌을 때 충격이 덜하겠죠. 이 낙상에는요. 침대 높이가 낮은 게 좋고 밑에다 이불이라도 깔아서 쿠션 역할을 해라. 이게 좋습니다. 하지만 신체 역학의 원리에서 대상자를 움직일 때 침대가 너무 낮으면요. 그것을 보조하는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가 허리가 아파요. 그럴 때는 허리높이랑 침대높이가 같은 게 좋은 거예요. 신체 역학의 원리에서 힘쓸 때는. 하지만 환자의 낙상 예방일 때는 침대높이가 낮은 게 떨어졌을 때 덜 다친다. 이 얘기입니다. 이동바퀴 항상 잠궈둬야 돼요. 휠체어 침대 항상 바퀴는 잠군다. 이게 중요합니다. 굴러떨어지는 게 가장 위험하니까 환자의 손이 닿는 곳에 탁상을 둬야지 닿지 않는 곳에서 뭐 이렇게 쭈쭈쭈쭈 패다가요. 어깨 빠져요. 낙상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병실에서의 낙상 예방법 바닥은 미끄러지지 않게 해야 된다. 그걸 어떻게 미끄럼 방지 매트를 설치하거나 발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발 밑에 전선이나 기구를 다 치운다. 전선은 접선한다. 욕실에 손잡이 설치한다. 욕실 손잡이 진짜 필요합니다. 이게 어르신들이 넘어질 때 그거 잡아요. 어... 저희 아빠도요. 이렇게 발에 이... 비누칠을 하고서는 발 닦으려고 또 생각 없이 일어나시다가 팍 넘어지실 뻔 하셨는데 손잡이 아차차차 잡아서 얼굴만 이렇게 팍 다치셨더라고요. 어... 그래서 항상 손잡이 있어야 됩니다. 욕실, 화장실, 복도를 걸을 때 난간을 잡고 가게 합니다. 항상 조심조심 해야 돼요. 휠체어나 침대바퀴 항상 잠금장치를 확인한다. 항상 안전한 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도 조심하시고요. 부모님도 여러분께서 많이 케어하세요. 왜 우리는 배운 사람들이니까 귀로 듣고 고득점 합격하는 비결이 귀간주에 있습니다. 좋아요 누르면 합격 안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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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